이 앨범 왜 안들어가야? 이건 반대쪽에서 꽉 밀어넣어야 할텐데 그쪽에서 꽉 밀어넣어야 돼 아니 여기도 혹시 모르고 번뜨려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걸렸나?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아 잠깐 네 좀 밀어내고 아 너무 힘들다 반대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잘 나오는데 그리고 통신에 넣어줘야 돼요 한쪽만 밀어넣어버리면 또 한쪽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부러진건 아니죠 아 빠질 것 같아 겁난다 아 안되는데 안빠져요? 네 아예 뺐다가 좀 갉아내고 네 그럴 수 없어요 다 빼버리시면 돼요 네 그럴 수 없어요 네 네 네 네